자 옆에는 현대 미포조선소입니다. 잠시 후 6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공업지다닥기 옆에는 전부 다 공장지 되네요.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소 1km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청문인 것 같아요. 미포조선 청문 자 미포조선입니다. 자 여기 간판이 보이시죠? 현대 미포조선 자 정문 자 동문이네요 동문 이야 정문이 아니고 자 출발합니다. 500m 앞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. 자 여기 보십시오 전부 다 공장입니다. 약 3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. 자 부산에는 가는데 온통 동네가 산이었어요. 500m 앞 우회전입니다. 여기는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그런건 없네요. 약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그런건 없고 자 일산 해적장 대왕암하고 인정표가 보이고요. 300m 앞 우회전입니다. 300m 앞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목적지가 다 와가네요. 자 이제 저는 여기서 끌게요. 자 이제 저는 여기서 끌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